둘 셋! 오른쪽 범위에서 찢어보겠습니다! 하나! 둘! 셋! 네! 감사합니다! 전달이 재밌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자 두번째 전달 좀 해주세요. 자 좋을 때는 모두 예쁘게 들고 정면부터 사진 촬영하겠습니다. 정면부터. 자! 정면 볼게요. 하나! 둘! 둘! 왼쪽 보겠습니다. 왼쪽! 하나! 둘! 셋!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. 오른쪽! 하나! 둘! 셋! 감사합니다. 새우지 퍼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손이 두개 부두해 보이는데요. 우리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자. 감사합니다. 전달해 주시구요. 자. 위적의 큰 사인 부탁드릴게요. 네. 오오. 미술하시는 것 같으세요. 네. 자. 정말 사인은 멋있고. 한번 더 안나게 하세요. 오우. 컴퓨퓨퓨퓨퓨! 많이 사랑해주세요라고. 제가 저도 서서. 심쇄하는하고 하겠습니다. 저도 서서. 네. 되구요. 자. 걸어보시구요. 하나! 둘! 셋! 왼쪽 전달아 볼까요? 왼쪽 왼쪽. 자. 자. 자,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자, 이제 오른쪽 한 번 볼 건데요. 우리 여기 있는 세진처럼 포즈 똑같이 한 번 가능할까요? 네, 그래요. 말씀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찍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네,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는요. 사인지에 사인을 한 번 부탁드릴 거예요. 앞에 테이블이 나올 텐데요. 이쪽으로 와주시고요. 네, 그래요. 자, 사인지에 사인을 좀 부탁드려서 찍고 하겠습니다. 네, 의자 드릴게요. 사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 사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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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정면부터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왼쪽 살짝 yap시고요. 자, 하나 둘 셋. 자, 오른쪽도 Na' EXE, 자, 제가 bildade의 전주하라 동영상 Taku 음 감사합니다.